지규숙님 한류문화대상 지규숙 친환경대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2019년 6월 4일 한류문화대상조직위원회 대총재 황준봉 명예회장 이선범 이사장 재덕찬 축하드립니다. 한류문화대상 우수가수상 가수 고경민 2019년 6월 4일 명예회장 이선범 이사장 재덕찬 축하드립니다. 네 둘이서 기념사 좀 한번 찍고요. 자자자자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조금 충청권 조직위원장 문용재님께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장 충청권 조직위원장 문용재 내용은 동과 같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하나 둘 셋 연효정